모두 같이 거리로 훑고 공 하나가 모두를 묶고 상대 수비 향해서 모두 덤벼 안녕하세요 프리스타일 유저님들 GM24K입니다. 지금 몸으로 마리오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요. 유저분들이 정답에 대해서 약간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 나왔습니다. 지금부터 제가 5가지 스킬 동작을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. 잘 보고 맞춰주시기 바랍니다. 자 첫번째 동작입니다. 2번째 동작입니다. 3번째 동작입니다. 4번째 동작입니다. 5번째 동작입니다. 5번째 동작입니다. 어때요? 아시겠어요? 모르시는 분들은 프리스타일 안에 다 정답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많이 참여하시고 많은 혜택 받아가세요. 그럼 유저님들 모두 질풀이 하세요. 8번째 동작입니다. 3번째 동작입니다.